누군구도 나오는 거죠, 오늘? 아, 태큰이요. 안녕하세요. 어, 문호까지요? 태큰이요. 문호까지요? 문호서 왔다. 야, 문호 부산에서 왔어? 부산에서 왔어? 부산에서 왔어? 우와. 연습하려고? 대박. 형, 형 얼굴에 뭐 했어요? 팔찾어, 팔. 아니, 형. 콧부에 있는. 깨져 있던 거 맞춤 거야. 수술한 게 아니고. 나 피로 키우는 줄 알았어. 잘했어. 문호야, 우리 한 달 만에 보네, 그렇지?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문호야, 상상은 그 이상이라고 했지? 어, 가지고 오셨다. 어, 가지고 오셨다. 오늘 애죠? 시작이야, 문호야. 체조가 제일 힘들어. 난 체조가 제일 힘들더라. 이제 시작. 아니, 그냥. 오케이, 준비 시작. 1, 2, 3, 4, 4, 5, 4, 9, 1, 2, 3, 4, 9, 10, 10. 옆으로. 준비 시작. 1, 2, 3, 4, 5, 5, 6, 7, 10. 2, 4, 5, 6, 7, 10. 4, 5, 6, 7, 10. 4, 5, 6, 7, 10. 아, 이제 들어 놓으세요. 하...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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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게 뭐야, 이게. 아, 저기요. 저기요. 시합을 좀 빨리 하면 안 돼요. 시합을 좀 당기면 안 될까요? 추워도 괜찮은데. 문어가 그림 나오네. 땀 진짜 많이 흘리죠? 쉽지? 네, 뭐 하면 안 돼.